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즈 메이커스 라운지의 전재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소재들을 가공을 해요. 나무라든지 아크릴, 페이퍼, 패브릭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고객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저 장비로 사진도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종이를 커팅한 건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커팅이 되는 부분이라서 캔들 워머라든지 이거는 그냥 냉장고에서 계란을 올려서 그걸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선물하고 싶은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품 집안에서 살림만 하시던 주부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해. 시간 내셔서 오셔서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포터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솔직히 장비를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 때도 많아요. 단순하게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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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타고 그름이 많이 묻고 이러면 저 또한 약간 조금 이제 근데 소비자에게 전달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느껴진다라면은 만족감을 얻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컴퓨터 잘한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메인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최대한의 퀄리티를 끌어낼 수 있는지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자세로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